우리 첫 모델을 또 활짝 열어주실 분은 요즘 영상매체로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. 요즘 굉장히 바쁘신데 오늘 또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또 한걸음에 달려오셨습니다. 박종선님과 함께합니다. 요즘 핫한 노래 사랑불 함께 하시겠습니다. 금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찬잔한 때가 싶은데 찬잔한 이 때가 싶은데 살며시 다가와서 살며시 다가와서 불을 지키는 사람아 내 시간처럼 외면한 걸 꿈은 채 돌아설던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허락한 사람 애가 싶은데 내 가수 내 가수 내 가수 내 가수 내 가수 네 잔잔하는 애가슴게 잔잔하는 애가슴게 살며시 다가왔어 살며시 다가왔어 돈을 씹히 살아가 애시간촌 외면하던 몽붙에 돌아서 나는 울네 나도 울네 허락한 삶은 해가슴게 내 가슴게 사랑을 가고 있는데 사랑을 가고 있는데 사랑을 가고 있는데 내 가슴게 그리스도 가만히 그 다음 그 다음 왼쪽으로 Written